키아 타이거즈의 김성빈 선수 여러분 정말 보고싶어 하셨던 기아 타이거즈의 김선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상무 입대하기 전까지 몸도 안 좋았고 심적 고생이 컸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작년에 솔직히 좀 아파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재할만 하고 그러니까 살도 많이 찌고 해서 솔직히 팬들께 좀 죄송스럽고 솔직히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군 입대를 해서 그 욕을 다시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살도 빼고 몸도 만들고 있어요. 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이 김선빈 선수가 결혼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맞아요? 아직은 결혼은 안 했고요. 이제 제대하고 나서 결혼할 생각이고 이미 혼인신고는 했고요. 일단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잘 잡아줘서 좀 힘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또 이야기해주고 하니까 솔직히 스트레스 받는 거를 예전에는 좀 노는 걸로 풀었는데 지금 와이프라고 해야 되나? 와이프한테 풀면 말을 하면 그만큼 좋게 이야기해주니까 편한 것 같아요. 김기태 감독이 김선빈 선수의 3번 자리를 임시 결번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좀 기분이 묘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감독님이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만큼 대우해준 것만큼 팀에 더 보탬이 되고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하늘 선수 등 여러 새 얼굴들이 김선빈 선수가 있었던 유격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심 불안한 마음도 있을까요? 그 체육부대에 TV가 있어서 이제 경기를 거의 봐요. 거의 보는데 이제 살짝 불안감은 있죠. 불안감은 있는데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리 찾으려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서 몸도 만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부대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안치홍 선수랑은 좀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치홍이랑은 리그가 달라가지고 1년에 한 2번 볼까 말까 해서 연락도 솔직히 군이다 보니까 서로 연락은 못하고 경기 때만 잠깐, 잠깐 보는 것 같아요. 편지가 찍고 있다, 아니시죠? 아니, 안 하죠. 그럼 훈련 수 있을 때만. 지금 기아탈거즈 팬들이 김선빈 선수 너무 궁금해하고 많이 보고 싶어해요.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작년에는 몸도 좀 실망을 많이 시켜드렸는데 이제 군 입대를 해서 몸도 만들고 이제 좀 많이 남았지만 빨리 제대를 해서 시간은 가는 거니까 빨리 기아탈거즈 팀에 합류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